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임대차로 집을 구하거나 경매 입찰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오늘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빨라야 하고요. 또한 경매나 공매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가장 먼저 B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후 C은행, 다음 A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만을 갖고 있다면 위에부터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B씨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일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은 서민층의 주요 재산이 되는데, 이 중 경제적인 약자분들의 보증금 중에 일부만이라도 더 쉽게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게 되면요, 이 근저당권자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액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모든 주택 임차인이 이러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학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학 요건은 앞선 대학력 영상에서 배웠듯이 전입, 즉 주민등록과 점유를 말하죠.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 앞에서 돈 받을 사람들을 제치고 합법적으로 세치기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소유자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건지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소액 임차인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이전에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금액 요건보다 보증금이 더 적어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거죠.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 되는 경우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과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요구를 임차인이 해야 해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분의 1을 넘지 못해요. 만약 다가구 건물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때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해서 주택가액의 1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주택가액의 1분의 1을 넘는다고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보증금의 비율만큼 안분 배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가장 최신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많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서울특별시의 주거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라면 이 보증금 범위 1억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되지 못하고 최우선 변제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서울 말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증금이 5천만원인 임차인은 보증금 범위인 6천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요. 이 임차인이 세칙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우선 변제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역별로 전세나 월세 시세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표도 다릅니다. 이런 임대 보증금은 지역별로도 다르지만 시기별로도 사실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보증금이 더 저렴했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보증금이 당연히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시기마다 다른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를 경매물권 권리 분석을 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잘 적용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4년부터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보증금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18년 9월이 최근 개정된 기준인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바뀔 것이니까 권리 분석을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시행령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다른 법령을 어떤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임차인에 전입신고한 날짜일까요? 아니면 이사를 들어온 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배당기일일까요? 다 아닙니다. 소액 임차인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 즉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의 기준이 되니까 결코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처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줄 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빌려줄 돈에서 2,500만큼 빼서 돈을 빌려줬는데 2019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2019년 기준대로 3,700만원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걸 알았나요? 예측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1,200만원을 추가로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물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공개를 해두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권리 분석을 직접 해볼게요. 서울시에 소재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낙찰은 3억에 되었죠. 2017년 10월 10일에 전입신고하고 점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A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2017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인지 같이 체크를 해보자고요.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날짜 기준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선순위의 담보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 4월 은행의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는 거죠. 동시에 말소 기준권리도 되는데요. 말소 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2016년 4월 15일을 소액 임차인 범위표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죠. 이 기준일 2016년 4월 15일이 포함되는 부분을 찾고 소재지를 같은 곳으로 찾으면 됩니다. 보증금의 범위가 1억원 이하여야지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임차인에이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소액 임차인에.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죠. 3,400만 원을 앞선 얘네들보다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임차인에이가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배당받고 은행이 2억, 캐피탈사가 6,500만 원 둘 다 전액을 배당받고요. 대부업체에서는 채권금액이 3천만 원인데 100만 원 일부만 배당을 받고 배당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임차인에이는 3,400만 원은 건졌습니다.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모두 같은 조건인데 지역이 광주광역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임차인 B는 2017년 10월 11일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고요. 소액 임차인 범위표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임차인 B는 이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B는 우선 변제권에 따른 그냥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가장 선순위인 은행은 2억 전액을 배당을 받고요. 두 번째 캐피탈은 6,500만 원 전액 배당 그리고 세 번째 대부업체도 3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임차인 B는 500만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서울시의 임차인과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당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셨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어서 소액 임차인 범위표와 대조를 하시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이 임차인의 전입일이라고 잘못 설명해주는 중개사도 간혹 볼 수 있으니까 경매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학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새해 들어 살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네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